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너무 만나서 반가운 거예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스페인어로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너를 만나서 기뻐라는 표현이요 Me alegro de verte Me alegro de verte 베르가 보다 라는 단어인데 너를 이란 단어 때를 붙여서 베르테 라고 한 단어로 맞춘 다음에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라는 표현으로 Me alegro de verte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Me alegro de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나는 무언가를 해서 기쁘다 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동사 원형 뒤에 너를 뜻하는 단어 때 또는 당신을 뜻하는 단어 를 붙여서 너를 당신을 뭐뭐 해서 기쁘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가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를 만나서 기뻐라는 표현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Me alegro de verte 자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지 여러가지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들어서 너무 기뻐 Me alegro de verte 듣다 라는 단어가 오이르라고 하는데요 너의 목소리를 들어서 기쁘다 라고 할 때는 오이르떼 라고 해서 너 목소리 들어서 너무 기뻐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Me alegro de verte 자 이번에는 당신을 알게 돼서 기쁩니다 라는 표현 해 볼게요 당신을 이라는 건 le 로 써야겠죠 Me alegro de conoscerle Me alegro de conoscerle conoscerle가 누군가를 알다 라는 동사이고요 당신을 이라는 단어 le 를 붙여서 conoscerl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Me alegro de conoscerle 자 이번에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라는 표현 해 볼게요 Me alegro de verle otra vez Me alegro de verle otra vez 자 otra vez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라는 표현이에요 Verle 당신을 보다 라는 거고요 다시 봐서라는 otra vez 라고 하면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Me alegro de verle otra vez 그러면 기쁜 이유를 나누는 대화를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무언가 때문에 기쁘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당신을 방문하게 돼서 기쁩니다 당신을 방문하게 돼서 기쁩니다 당신을 찾아 뵙게 돼서 기쁩니다 당신을 찾아 뵙게 돼서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요 Me alegro de visitarle Me alegro de visitarle Yo tambien 저도 그래요 Yo tambien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